안녕 내 이름 소피아 라바미 이는 필리핀 도로원 환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 수업하던 고고사조입니다 한국 한국의 학교 수업은 한국의 학교 수업을 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 수업을 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4개월 동안 한국어 학습을 배우고 싶어요. 보통 하늘이 한국어 학습을 배우고 싶어요. 모든 영상들은 정말 도움이 되요. 모든 영상들은 한국어 학습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을 배우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영상을 만들면서 미모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다 안녕!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SA.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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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